지난달 정보통신기술분야 수출액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월 ICT 수출 현황 집계에 따르면 ICT 분야 수출액은 12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% 감소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액이 가장 많이 줄었고,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수출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지난 1월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던 휴대전화 수출액도 감소했고, 통신장비 수출액 증가분은 0.8%에 그쳤습니다. 반도체 업황 부진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3.9% 감소했습니다. 수출액 감소세에 전체 산업에서 ICT 분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.6%로 떨어졌습니다.